안녕하세요. 심화뜸입니다. 오늘은 정말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특히 엉덩이 운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더더더더더 눈을 보러 뜨고 봐주세요. 오늘 제가 힙 운동에 관해서 알려드릴 팁들이 좀 있어요. 질문을 제가 수백 개 받은 것 같은데 언니 힙 운동 매일 해도 되나요? 힙 운동 얼마나, 얼만큼 운동을 해야 되나요? 또 저는 엉덩이가 커지고 싶어요. 저는 엉덩이 업이 되고 싶어요. 엉덩이 옆의 사이즈를 늘리고 싶어요. 운동을 스쿼트라는 거는 저는 19살 때부터 했어요. 스쿼트를 12년 전에 처음 접했고 그 이후로 엉덩이를 집중적으로 좀 다듬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때로는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또 식사는 이렇게, 체중은 이렇게 해본 결과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초급자분들 초급자분들은 일단 엉덩이 자극을 몰라요. 엉덩이가 한 번도 썩은 경험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일단 내 몸에 엉덩이 자극이 어떤 자극인지에 대해서 아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천천히 욕심내지 마시고 내가 지금 25살, 30살이신 분들은 25년에서 30년 동안 엉덩이 근육을 한 번도 안 썼는데 내 몸이 갑자기 하루 아침에 심은 땀 엉덩이 쳐는 된다 라는 것도 제가 되게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일단 엉덩이 입문자이신 분들은 엉덩이 자극을 느끼고 찾는 과정을 한 달에서 세 달 정도까지 가져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 안에서는 제 영상 속에 있는 기초 스트레칭부터 필라테스 되게 중요해요. 기초 필라테스랑 필라테스 편 영상을 꼭 보시고요. 그다음으로 중요한 게 장려근 스트레치예요. 힙 운동을 잘 하기 위해서는 힙이랑 마주보고 반대에 있는 앞쪽 힙 플렉서, 고관절, 장려근을 잘 이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장려근 스트레칭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각종 정석 시리즈가 있어요. 스커트의 정석, 런지의 정석, 브릿지의 정석을 최소 이해가 가지 않거나 근육의 느낌이 들어가지 않는 분들은 최소 5번에서 10번까지 정독을 해주세요. 그리고 한 번에 영상을 정독할 때마다 느낌과 받아들이는 게 달라야 돼요. 저는 똑같은데요? 처음이랑 하나도 다를 게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답이 하나예요. 오프라인에서 전문가를 찾아서 직접 전문가의 지도를 받은 다음에 자극을 찾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또 가끔 제가 오프라인 클래스를 진행하는데 그럴 때 잘 공지사항과 커뮤니티를 체크를 하셔서 한 번 신청을 해보시면 좋은 기회가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3개월에서 1년차이신 분들 이제 엉덩이 운동을 조금 할 수는 있는데 엉덩이 운동을 어떻게 해야지 엉덩이가 더 좋아질까요? 3개월차 운동에 대해서 힙 운동에 대해서 자극을 느끼고 어떤 운동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신 분들은 오늘은 운동의 목적에 맞춰서 내가 식습관과 운동 빈도를 조절해 주셔야 되는데요. 저는 엉덩이만 메인으로 하고 있는 운동을 얼마나 빈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이 시기의 분들은 주 2회에서 3회 이내로만 하세요. 이 말인즉슨 이틀에서 3일 주기로 한 번만 하시라는 거예요. 매일 힙 운동을 1시간씩 또는 2시간씩 정말 힘들게 하시는 분들은 결과적으로 엉덩이가 예뻐지지도 않을 거고요. 사이즈가 커지지도 않을 거고요. 오히려 엉덩이 기능이 떨어지거나 체력 또는 몸의 바디 모양이 무너질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운동 전 후의 식사예요. 엉덩이를 만들든 복근을 만들든 살을 빼는 다 똑같은데 운동을 통해서 내가 뭔가의 도움을 얻고자 하신다면 운동 전 후에 내가 운동의 효율 높이 운동 전에는 공복이 아니라 충분히 운동할 때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에너지를 넣어주세요. 뭐 먹어야 돼요? 하시는 분들은 가볍게 고구마도 괜찮고 바나나 하나 정도 괜찮습니다. 운동 끝나고 뭐 먹어야 돼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골고루 갖춰진 한 끼 식사를 드세요. 저는 일반식으로 해야 될 거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건강하게 한 끼 단위로 나오는 가정식 식사 또는 생선구이 이런 식사들도 있고요. 또는 서브웨이나 그런 각종 샌드위치나 샐러드 집에 가셔서 단백질, 스테이크 소고기나 계란이나 닭가슴살이나 새우 이런 것들을 첨가하셔서 드시면은 정말 좋은 식사가 되고요. 때문에 운동 끝나고 항상 이런 식사가 맞붙여져야지만 내가 오늘 한 운동의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먹는 것까지가 하나의 운동이고 이 내가 엉덩이를 예쁘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은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데일리 운동과 분할 운동 또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순정적으로 짚어드렸고요. 저는 1년이 넘었고요. 또는 지도자이고요. 전문가인데 몸의 쉐입을 잡고 싶거나 1년 이상 운동을 해서 좀 프로필 촬영 또는 뭐 정말 내가 더 도전적으로 몸을 싹 바꾸고 싶다 하시는 중급자에서 고급자까지 되시는 분들은 분할 운동, 그러니까 데일리로 주 2회에서 3회의 루틴으로 가져가는 거는 똑같아요. 다만 여기서 조금 더 운동 강도의 변화를 주셔야 돼요. 맨몸 운동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1년에서 2년 이상 운동을 꾸준히 해서 여기서부터는 점진적으로 무게를 1kg라도 추가하더라도 1kg 추가하더라도 내가 1kg 또는 10kg를 두 무리 없이 관절에 무리 없이 안전하게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전제가 성립될 경우에만 실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는데 제가 가끔 했을 때 힙업 운동, 하체 운동을 올려드리잖아요. 홈트로만 하지 마시고 홈트를 할 때 밴드를 사용하시고요. 홈트를 할 때 약간의 무게를 1kg, 2kg씩 추가한다든지 헬스당에서 머신 운동과 그다음에 덤벨을 1, 2kg가 아니라 가끔 5kg에서 7kg 최근에 올려드린 웨이티드 스쿼트 영상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런 식의 운동 프로그램으로 1시간 정도면 효율적인 운동이 충분하거든요. 이런 것들 다 통틀어서 제가 제안 이렇게 가이드를 드리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운동의 효율이에요. 효율이 뭘까요? 엉덩이 근육을 정확하게 잘 사용하면서 운동을 통해서 몸이 변화됨이 빠르게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힘 운동을 일주일에 몇 번 할까요? 저는 최대 2번 하고 정말 조금 할 때는 안 해요. 다만 일상 속에서 필라테스를 할 때, 영상을 찍을 때, 촬영을 할 때, 스쿼트 틈새 운동을 할 때, 스트레칭을 할 때 엉덩이를 위한 제가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런 자투리 시간들, 그런 생활 습관들의 자투리가 모여서 엉덩이가 더 좋아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내가 운동을 정말 집중적으로 주 2, 3회 엉덩이 운동을 하는데 내가 생활 습관이 무너져 있다든지, 규칙적인 생활 습관 또는 스트레칭 순환이 깨져 있다면 제가 드리는 말씀들을 말을 참고하셔서 나머지 자투리 시간들, 운동을 하지 않는 시간들에 내가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 체크를 해보시고요. 정말 가장 좋은 효율은 자, 골반이랑 엉덩이만 보면 되는데요. 엉덩이 앞에 바로 가운데 선을 지나면 앞에 골반이 있어요. 이 고관절. 엉덩이 운동을 할 때 고관절은 항상 펴져 있어야 돼요. 자, 제가 엉덩이 운동을 이 상태에서 이렇게 조여볼게요. 고관절이 지금 펴져 있어요. 자, 이상하게 해볼게요. 앉았다가 이게 뭐예요? 다시. 분명히 골반을 폈다고 하는데 허리가 꺾이고 골반이 앞으로 전방 회전이 돼 있으면서 배가 풀려 있고 관절이 다 펴지지 않은 상태가 돼요. 이거는 운동의 효율을 떨어치리는 의미예요. 저는 골반을 아무리 펴도 펴지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은 엉덩이 운동을 먼저 하시는 게 아니라 고관절을 풀어주는 장교근 스트레치나 스트레치를 먼저 해주셔야 돼요.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요. 엉덩이 운동을 할 때마다 정말 이거는 제가 아무데서나 알려드릴 팁이 아닌데 이렇게 있잖아요. 모든 엉덩이 수축을 할 때 뭐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났어요. 그냥 단순히 엉덩이를 밑으로 조이는 게 아니에요. 엉덩이를 이렇게 조여야 돼요. 정말 느낌은 엉덩이의 양쪽 뼈가 꼬리뼈 사이로 꽉 조여진다는 느낌이 들어야지만 엉덩이를 진짜 효과적으로 수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 번에 엉덩이 운동을 하더라도 수축감 이완이 있거든요. 또는 버티는 운동이 있지만 이완을 했다가 수축하는 순간에 최대치의 수축을 해야 되는 게 가장 효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앞쪽의 고관절과 엉덩이는 엄청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때문에 고관절에 문제가 있거나 엉덩이 근육이 수축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앞쪽이나 뒤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먼저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종아리나 발목이 아프신 분들은 종아리 발목을 먼저 푸세요. 무릎 뒤 햄스트링 종아리 발목 마사지 스트레칭 한 다음에 엉덩이 운동 들어가시고요. 엉덩이 운동을 한 번이라도 한 세트라도 정확하게 분명하게 하시려면 한 번에 이완해 수축하는 순간에 이 수축에서는 스쿼트를 할 때도 포함되고 런지를 할 때도 포함되고요. 사이드로 어부덕션 하는 행위 자체도 다 포함이 돼요. 이 영상 진짜 제가 이 팁을 왜냐면 제가 10년 넘게 제가 배워오고 또 제가 몸소 몸으로 느껴가면서 알게 된 것들이다 보니까 많이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제 팁을 조금 더 밀당을 하다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올해는 이제 더 예쁜 몸을 가지고 수영복도 입고 휴가도 가고 또 맵시 나는 운동복이나 사복을 입을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일찍 제 노하우를 풀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댓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혼자만 이 영상을 보지 마시고 엉덩이가 예뻐지고 싶은 친구들과 엉덩이가 정말 납작한 친구들한테 공유를 해주세요. 그러면 정말 모두모두 건강하고 예쁜 몸을 가질 수 있게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안녕!